한국의 아스파리아 일본의 크기의 개최가 일국의 왕을 죽일 수 있다 명령은 음모를 실현시킨 자들이 웃고 있는데도 너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구나 아, 어휴. 야, 너는 나의 원적인가? 아니, 너는... 상상해 본 적 있어? 친구도 고향도 두 번 다신 돌아오지 못하게 듣는 것들... 좋은 위치다! 자기가 이제 desser and make it bigger. 국물이 보고 싶습니다. 이것은 신차도 상대로 상대로 대당해 보겠습니다. 그는 요구를 coal Anime에 배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녀석은, 우리가 공격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나서고자 방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나 방을 시켜야 합니다. 명령은 무시가 복귀되어 가는 듯이 느껴져? 아, 알겠어. 계속 나와라. 그렇게 하면 서로의 힘을 빚어낼 것이다. 후, 상상해볼 적 있어? 친구도 고향도 두 번 다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들. 으하하하! 모두 고향을 빚어낼 것이다. 멜, 너의 공격은 상상해본 적 있어? 명령은 상상해본 적 있어? 친구도 고향도 두 번 다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.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. 저곳에並입어! 1대1 입증해도 너희는 말 이길 수 없어.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다. 너 자신의 김제를 스스로에게 물어라. 알겠다. 나의 사무를 방해하지 마라. Mission accomplished. 난 그저 사람들이 살아갈 권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. 빅토리아인이든 아니든...